어쩌다 마주친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은 쉽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하니 내 마음 바람속에 날려보내리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뺏어버렸네 있을처럼 영롱한 그대 고운 두 눈이 내 마음이 사러져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크고 나는 바보인가 봐 해를료미라TV 박미랑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여러분도 크게 따라 부러보셨나요?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나만 주십시오 쿨하게 감사합니다